나는 미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 듣고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까 미션이 있었어 그래? 읽을게 최고의 리더 이특이 형 특이 형 막내 려욱이에요 TV에서 휴지 활동하는 모습 보면서 형이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이 오가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있으니까 그 부담 조금 내려놔요 제가 더 노력하고 더 잘할게요 늘 마음은 큰데 자주 다가가지 못해 미안하고 제가 늘 생각한다는 거 잊지 마요 사랑하는 거 알죠? 어우 이건 거의 부모님한테 쓰니까 특이 형한테 쓰니까 약간 부모님한테 쓰니까 어르신한테 쓰니까 자 이제 나와 이제 나와 나 키워줘서 감사해요 저녁 기념 선물로 큰 웃음 죽일 평소 이 멤버 때리고 싶었다는 멤버 뒤통수 팍 뭐야 그게? 그걸 미션이라고? 부대할게 형 남는 거 뒤통수 질기 이게 뭐야 미션이라고? 우리 눈 감고 있어야 되나 그러면? 그러면 인elen 감사합니다.